자 이렇게 소음기 뽕! 소음기 좀 큰 것 같긴 한데 뽕! 뽕! 야 소음 괜찮네요 그쵸? 총알의 소음도 숨겨주는 갓마법 자 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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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나라 27호냐구요? 벌써 27호까지 왔어? 에이 27호까지 안 갔을걸? 24호인가 25호인가 그쯤 아닌가? 에이 뭘 벌써 27호야 나의 나라짱이 그럴리가 없어 내가 나라짱을 26번이나 죽였다고 그럴리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좀 많았던걸로 자 두마리 대화 끝내고 헤어질 때까지 머쓱머쓱 하면서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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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헤어져 자 우리 갈라서 이제 저기 3명이네 한 마리 못 죽일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싸워라 이건가? 어쩔 수 없이 싸워라 이건가? 하... 나같으면 주변의 풀들로 길리만들어서 숨어있다가 갓나이펜으로 때렸다 아르 됐다 순참으시고 좋았어 멍멍이 멍멍이요 멍멍이셨다 어, 멍멍이 타라졌네 아까 있었는데 멍멍 아, 애들한테 안 들키면 멍멍이 안 나오나 보다 고고학자 맞냐고 원래 고고학자는 싸움 다 할 줄 알잖아 언차티드 안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술집에서 싸움 붙었는데 그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제 직업 고고학자입니다 이러면 빨리 피하세요 내 미친놈이니까 멍멍이 들 봐 애들아 오 귀여운 멍멍이들 자 하나 2 3 4 4 4 4 그렇지 우리가 고고학자가 제일세 조용히 안 해 어 쭈 여기 시끄럽게 굴어 원래 해충과 나쁜 애들은 죽여도 되는거에요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동물은 죽여도 되는거에요 뭐지 이거? 이걸 딱 때리면 되나? 삐용 하고 거기서 점프 오잉 딱 오케이 화살 10발밖에 안나와 어 깜짝아 어 또 또 또 또 아니야 아니야 이쪽 맞나? 툼레인더 엔딩 보고서 먹으면 너무 많이 식을까요? 그렇죠? 아니 저거 뭐야 유튜브에 영상을 올라간걸 보는데 하아 유튜브 영상마다 내가 자꾸 짤끄락해서 뭔가 먹고있는거야 저 남지 어? 빅헤드 돼지인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돼지는 맞지만 마이크가 민감해서 뭔가 먹으면은 짤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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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엄청 잘 들리더라고 흐음 야 그래도 그 야 그 뭐야 저기 생체적 돼지랑 어? 정신적 돼지랑은 다른 돼지야 아 아 아 수리까지 해줘야되네 태풍의 원인도 없애야되고 수리도 해줘야되고 별의별거 다 시켜먹어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보트가 적팀에 잔입하려고 저거 하는거구나 적팀에 잔입하기 위한 보트를 만들라면은 수리할라면은 뭐 도구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거 같아 아이 난 정신적 돼지는 아니야 먹을걸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 그런거 있잖아 어 몸은 돼지가 아닌데 저거 뭐야 마음은 돼지인 사람과 마음은 돼지가 아닌데 같은말 했나요 방금 몸은 돼지인 사람 아 카야님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 이런 이런데 좋아 이런거 좋아 이거 뭐지 이거 왜 이거 달려있는거지 밥먹자 지금 자 오늘 메뉴는 어 밥과 계란후라이와 초고추장입니다 맛있겠다 멍 때려도 되는거 맞죠 아무것도 안해도 되겠지 아무것도 안해도 되겠지 뭐 해야되나 다행이다 아 아 아 이곳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 걸리겠네, 까비 탄수화물은 진짜 완벽 야, 뭐 해야겠다, 정신차려, 세대야 이걸 이용해서 뭐 하는 것 같지 않아? 잠깐만, 예를 들어 어,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하잖아 야,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옛날에 그, 저, 뭐야 그거 무슨, 아 무슨 다이어트 하는데 아, 치역 치역자 들어가는 저거 뭐야 아, 있는데, 문 닫고 다이어트 키톡, 키톡 어, 걸렸다, 아이씨 네, 어서오세요 소량이네, 12개월 정도 잡았다 워우 어어, 무너진다, 야이씨 많이 맞으면 무너지는 거 아냐, 이거? 어, 쟤 왜 저래? 빙글빙글 거린다, 이 아, 치탄율 쓰레기네요 네, 초크를 안 달았죠 아, 저 어제번 총이 좋아 보인다 어떤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총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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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나 이거 있구나 뿜 뭐야, 왜 저래 뭐지? 죽어라 나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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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나다니네 쌍검이냐? 야, 쌍검 들어와 아, 이해가 본자 어, 이해가ERE 맨날 그리고 맨날 gor고 쓰는 애들은 다 얼굴이 진레이너다니만들 우, 오, 죽는다 야, 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진짜 아프겠다, 이거는 야야야 오,가가 어떠한지, 이거? 운이 맛있어 야야야 너 그럴 때가 아니야 야아 저 멍청한 새끼 저거 힐다래 미친놈 일단 어? 일단 자기장부터 피해야지 야아 딱 봐도 싸우라는건 아닌거 같아 도망갑시다 워허이 짝퉁 짝수가 좋죠 잉길로 천천히 눌러야되네 어휴 눌러야될 것처럼 자기들이 해놓고서 일찍눌렀다고 뭐라고 하네요 웃김게임 매달리고 점프 매달리고 천천히 아 이거 싫은데 이거 싫은데 싫은데 어이 다행이다 밥 먹을 시간 주네요 게임이 기승전 폭포야 그쵸? 와 이제 등에 있는 저 옷도 다 찢어졌다 그쵸? 원래 옷이 이정도로 찢어져 있진 않았거든요? 옷도 다 찢어졌어 진짜 부끄럽게 어흑 됐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어흑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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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샴 로라 저 아저씨 우리 꼽살이야 그쵸? 아하하 달달한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서막혔었잖아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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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러면 그걸 나도 가지고 오라고 하겠죠 그쵸? 그쵸? 라라 조심해 조심해 라라 호구가 몸에 배웠어요 그쵸? 호구가 몸에 배웠어요 그쵸? 호구가 몸에 배웠어요 어흠 왜냐면 남을 뭔가 씌었을 때 만족할 만큼 그거를 만들라면은 별감을 얻으려면 몇 번이고 수정하고 그래야 되거든 28호 아니야 그래서 거의 30분이다 벌써 잠깐 고개 돌린 사이 좀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주변에 호구 소리 많이 들어요 한 명 밖에 안 보이는데? 누구나 얘기하는 거야? 이 좁은 배에 막 여러 명이 찌지 않겠지? 완벽주의는 아니고 귀찮은 거지 남한테 시키는 것 자체가 남한테 시키면은 그걸 이해할 때까지 알려주고 이제 시키고 이래야 되잖아 귀찮아 그래서 어? 안녕히 계세요 다이빙! 아 야야야야 아니 좀 천천히 가 천천히 눌렀는데도 이래요 이게 이게 이거 매달렸을 때 조작감이 좀 이상해 멈춰서 이렇게 눌러야 돼 쌍 아 쏘면 되겠다 오오.. 오오어어어 아 뭐 정도로 지금 공격적으로 이거야? 아 그래요? Egg 이거 무슨 수경같이 logr겠는데? 함 유머 미안하다 나도 살아야지 좀 취사했나? 으어 죽을뻔 했네 얘들아 나왔어 쪼아 쪼아 I'm here 월드컵 중계를 안하냐고요? 월드컵은 TV에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중계는 불법입니다 제가 중계하면 안 돼요 약속된 채널에서만 중계할 수 있지 그 방송권을 따낸 아 그 아저씨 또 고생시키네 도와달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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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아냐 이거 끝이 아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달래 연기 같은데 이거 수상해 그죠 아 순진한 녀석들 아 아 순진한 녀석들 아 그치 그치 뭔가 이상해 그치 you could have led them straight to us like you did back at the palace what that's not how it was laura they caught me while you were getting sam what the hell is this about they said it was the only way they'd let you and the others live i tried to warn you We don't have time for this Look, I don't know what the problem is between the two of you And to tell you the truth, I don't much care I was only hoping that... Look, another word and I swear to God I'll start smashing that expensive dentistry of yours Stop, stop, stop If we fight amongst ourselves Then we lose You're right Which is why this is not happening, okay? Okay I'm going to go to Alex The tools were where? The engine room Look, he can take care of himself, Laura Good, then we'll be back soon Laura, wait Here Oh, asterisk I've been saving it for you ever since I found you Oh, Jonah It's powerful You can shoot an arrow into almost anything Thank you, Jonah Thank you, Jonah Let's go To get a look I think Do you want to get a look To get a look To get a look I'll just kind of I'll just turn all the way up I'll just turn all the way up Let's do the check Unlock the curve 그래, 활도 현대식으로 써야죠 그렇지 오오오오오, 느낌부터가 좋아 조준점으로 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죽이고싶다 으흠 가봅시다잉 아이, 내려와 내려오세요 아, 이거 아주 뭐, 추체를 못하네 이제 절로 가야되는데, 아 더러운 닭둘기 녀석 울퉁불퉁한 바이에로 우와, 이래도 돼요 이제? 와, 개쩐다 완전 진짜 가단이야 이거 각각가신데 오오오오, 상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졌는데 이거 오오오오, 상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졌는데 이거 저.. 숨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설마 치맙속에? 정답이다 아흠 아흠 저 한바퀴 돌렸는데 아무데도 찾을 수 없어서 치마 속으로 돌 수 있는 것 밖에 없었어요 에이 뭐가 빨라서 한바퀴 다 돌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잘 가고요 타나? 이러면? 타나? 타나? 안타나? 타나 안타나 안타네요 까비 자식 좀 더 신중하게 쐈어야지 그쵸? 오오오 잡아 차권으로 부셔야되나 이거? 어 이거 어떡하지 올라가면 아프겠죠 이거 차권을 부시고 가야되나 또 유물이네 또 유물이네 와우 장난감기차 귀여워 또 유물이네 이 배는 다 어린이집이야 다 애기들 뭔가 물품이 다 있네 옆으로 가자 이럴 때 정말 큰소리입니다 자, 여기 밑으로 보는 자아, 그 밑에 보는거라고, 아, 정답이 잖아 그치? 오답이면 조금 민망숙숙했겠지만,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저는, 탁월한 선택을 한거에요 뭐 있다 앞에 그렇게 해야 할게 정답은 왜 그런지 말할게 또, 시발하기를 전하자 석양이 석양이 진다 좋았어 판알 좀 보급하고 오케이 땡큐 아이템 주와 아이템만 해준다잉 아휴 그렇지 원래 잘 안보이는데다 이름을 써놔야돼요 나도 저기 제수학원에서 공부할 때 뭐야 이거는 숨은 정보? 요 안에 뭔가 써있을 것 같지 않냐? 어? 제수학원에 공부할 때 제가 빤스 안쪽에다 이름 써놓고 그랬다고요 수건이나 빤스 양말 이런데 이름 꼭 써놔야돼 엄청 헷갈려 하 흠 나막세든 바스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요거 뭐야 이거 아이템인가 아니요 아니요 저 어 제 이름은 오른쪽 잇몸 위에 써져있어요 다음에 실제로 뵐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잇몸 위에 있는 빅헤드란 이름 뭐인지 모르지만 일단 뿌셔놓고 유물이 왜이렇게 많아? 이것도 애기 유물 아니야? 아이들의 아버지 물건이래? 아이들의 아버지 물건이래? 아이들의 아버지 이름은? 밀리와 코코 아이들의 아버지 물건이래? 이 나쁜 가족들은 무엇일까요? 그 가족의 복수를 해줍시다 그쵸? 예 원래 가장 슬픈 스토리는 가족의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적팀으로 들어갔다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런거 복수를 위해서 적팀의 간부가 되어 있다 일단 이런거 아 최악의 스토리 좋아 일단 펌프 펌프가요 오오 샷건이 연사가 된대여 펌프샷건이 오오 연사 안될 것처럼 생겼는데 연사가 된다고 하네요 더 멀리 어 초크 초크만 달자 그쵸 딴 건 안달아도 초크는 무조건 달아야 되는데 탄 띠는 안달아도 초크는 달아야 돼 뭐지 왜 훔쳐볼 수 있게 만들어놨지 찜찜하게 아래 전기통 하네 딱 보니까 말야 저기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가는 거다 말야 여기서 이거 누르면 열리겠죠 이제 와 여기는 절대 빠져 죽으면 안 되겠다 그쵸 야 여기는 빠져 죽는 순간 진짜 끔찍한 걸 보겠다 일단 여기가서 불태우면은 이 배가 움직일 수 있겠지 이걸 끌어서 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네요 파라노이아님도 고맙습니다 그럼 저 배는 왜 있는 걸까?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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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끌고 와 일단 여기서 길을 만들어야지 일루와 일루와 그래 일루와 더 오고 더 오고 더 오고 더 오고 오케이 저희 여기서 이거를 타고 점프 아우 commission 한 다음에 이거를 땡기면은 저게 내려가니까 지금이니 아 tenho Shin 쉿! 어휴 근데 왜 왔죠? 근데? 올라가는 건가? 여기 위로? 아아 안 돼 안 돼 난 더이상 저기 뭐야 우리 유튜브 어린이에게 끔찍한 장면들을 보여줄 수 없어요 아 여기서 이제 다시 보트를 땡겨야지 그죠? 보트를 땡기고 그렇지 보트를 여기 다시 땡겨 절로 가야되는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여기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갈 것 같죠? 어 뭔가 더 생각해봐야되는데 어어어 냉 aloud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우 보여달라고 해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이 공간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일로 가면 되는 거 같은데 밥 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땡기고 어디 끌어갈데 없나? 점프로 여기 매달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혹시 모르니까 땡겨놓고 아 그래 이거를 여기다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하 아 여기 안된다 했다 깜박했다 땡기고 됐어 그렇지 아 이렇게 아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었구나 어 마치 카라짐 같은 해결책이었어. 같은 팀을 치유하기보다는 적팀을 죽여서 치유할 일이 없도록 만든다. 전기를 없애서 아플 일이 없도록 만든다. 내가 무덤으로 왔는데 무덤으로 왔네요. 파밍돈. 뭐 죽은 거야? 슬쩍? 그냥 탈출 년이네. 일로 들어왔죠, 제가. 그러게 아까 보니까 애들이 막 여기다가 전 재산을 또 꼴아박았어. 저거 이번 여행에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던데 저거 한 덩이만 챙겨줘도 다음에 또 가자고 막 보채고 조르고 막 그렸던데. 이쪽 맞나요? 유물박스 이거 아까 본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왔어, 여기서 왔어. 평생 뻘짓해도 넘칠 정도로 갑부 아니냐고. 그러면 갑부는 아닌데. 그치 뻘짓하네. 여기 왔던데인데. 또 갑자기 안 들어가네. 오 뭐야 저거. 아, 일로 가면 되겠다. 아 근데 여기 아까 거긴데. 그냥 아예, 아예 딴 길로 들어왔나보다. 그죠? 아예 딴 길로 들어왔나보다. 아흠. 자, 이럴 때, 이럴 때를 잘 이용해서 식사 타임. 오케이. 자, 거의 다 먹었는데. 싹싹 긁어먹어야죠 그죠? 자동이동 있냐고 얘기 게임에? 아뇨. 쪽집게 꽂아놨어요. 음음음. 음. 음음. 음음. 음. 으흠. 어디로 가는거 같다 다치? 여긴 처음 오는 길 같다 점프 해야되나? 가자 우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처음 오는 길 아닌 것 같다, 돌아가자 오케이 어어어어 라라 물물 못 마시나뇨, 아까 안 씻은 손으로 물 주워 먹려 봤어요 더럽더라 그죠? 아까 된다 어제 방금 왔던데잖아 그죠? 내려가는 건가보다 일로 쏙 아닌데요? 내가 들어온 곳인데 아흠 내가 이 길로 왔었나요 일로 가는 건가 같은 길 아니냐 여기 질치라니 님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알아요? 아시냐구요 님들도 모르죠 그쵸 모르는 사람끼리 그러지 맙시다 타는 거 있나?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피리 올라갈 데가 있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예 쓸모없는 길인가 여기가? 설마 아니 길이 줄 갈래잖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여기 안에도 내려가면 안되나? 죽을라나 아니 아예 나가보자 여기 아닌 것 같아 어 이거 아니네 아 시간낭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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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예쁘다. 나는 내 머리 벗겨서. 나는 내 첫째 딸을 불러서. 나는 그녀의 첫째 딸을 불러서. 나는 그녀의 딸을 불러서. 그냥 유난히 엎드려 지나가는 데가 많네 인듀런스 도로가 그거죠 저희 그거죠 저희 배인데 그거 쪼각내가지고 파밍하고 있네 옆으로 가야 돼 아 여기 조심하자 여기 여기서 사람 많이 죽겄어 오케이 저 아래로 가는 길은 뭐지? 저 아래로 오는 길이 왜 나있을까? 수상하지 않아요 왼쪽에 왼쪽 아래로 가는 길 왜 나있는거지? 이끄죠! 오케이 몇 호냐고요 지금? 아 지금 노데스 플레이 중이에요 아 진짜 야포가 있네 여기 진짜 야포가 있네 여기 진짜 야포가 있네 여기 난 너가 대사를 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뭐 이지키 죽어서 말하는데요? 잘 붙였다 어? 어? 우! 어? 류이호! 어? 어? 나한테 퀴즈? 아 개맞네 좀 더 암살 좀 하고 와요 아 너무 아파요 어어어어어어어 아 근데 내 로데스 플레이 자 여기서 존버 존버 존버하면 피 찬다 아 힐링 힐링 오우 와 왜 4포컨 해냐 아어어어 주로쿨 힐링한 새끼 얘네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냐 불안하게 어 뭘 갑박아 말아야들 자꾸 프라이팬만 쏘네요 아 3인 좀 해야겠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라샤이 그라나도 안 닫는다 아직은 끝났어 아직은 끝났어 아직은 끝났어 그라나도 그라나도 고멘 하하하하 어 안죽네요 자아 자식 멋짐을 아는 녀석이군 들어와라 회피 허벅지 회피 멋짐을 아는 녀석이군 한 번 더 회피 허벅지 양쪽 무릎 다 나갔다 한 번 더 회피 허벅지 허벅지에 세 개째 한 번 더 들어와 자식 허 허벅지 진정한 전사다 이건 한 번 더 허벅지 한 번 더 군면제 한 번 더 마무리 마무리 안 당겼어 한 번 더 마무리 오케이 자식 쓸만한 녀석이군 히 으 히 파밍 좀 하냐 파밍 좀 하냐 파밍 좀 하냐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총알 주세요 총알 권총 총알 좀 줘 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뭔 소리예요 저는 안얼을 중시했을 뿐입니다 명예 그쵸 저녁을 존중해줬다구요 근접 무기에게 근접 무기로 싸워주는 왜 안 열리냐? 레트림 어서오세요 열려 뭐야 안되네 왜이렇게 악해졌지 열리나 이거? 안 열리게 생겼죠 딱 봐도 자 여긴 어디냐 돌아왔네 뚱뚜뚜뚱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기 열리나 여기도 아니네 줄로 당기는게 버그 아니야? 그래 알았어 그렇게 나오시겠다 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은 진짜 어? 그래 길찾기 짬밥이 몇 년인데 말이 안되지 어휴 진짜 빨리 이불 안 차냐 얘들아? 이불 차라 어휴 진짜 이불 차라리 이불 차라리 이불 차라리 이불 차라리 이불 차라리 어어어 뭐야 아직도 안 죽었어 아 여기는 방독면이 방어가 된다니까 개쩔어 방독면 방어력 왜이렇게 좋아 여기 뭐 쭈 그러면 뭐 어? 현실 중국은 다 뭐야 삼뚝 쓰고 다니는 거냐 그거? 아이씨 왜이렇게 좋아 방독면 성둥이 어떠 어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넘어서 돌아서, 돌아서, 넘어서 지고 있는 석양 게임이 엔딩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쵸? 알렉스는 좋은 애던데 나한테 막 믿어준다고 했던 애던데 불안하다 그쵸? 레이에슨과 걔는 나한테 제일 뭐라고 했어? 제일 하는 질 없고 꼭 옆에서 조용히 주인공 응원하는 애들만 다 할 일을 하면서 막 도움 주고 뭐죠? 레벨업했네 다 찍었다 이거 안 찍은 거 있나? 회피, 오! 회피하고서 한방에 죽일 수 있대 좋아 이제 지금부터 다크소울 갑니다 오케이 여기다 이거고 낙사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인쥬어런 소리 저기 적 많을거에요 왜냐면은 애들이 저 배를 해체하고 있다고 했거든 어 그 잠놈은 새끼들을 다 죽이러 가면 되겠습니다 어어어 진짜 개시네 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 이걸 맞고 살아? 뭘로 죽일까? 어 생 punctlling sneak 진짜 장 Kill 开 만ысr 만드시겠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자연스럽게 안되겠네요 내려갑시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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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 새끼야 어 뭐야! 오! 죄송! 헛! 들어와 들어와 아! 아아! 아아! 이건 아예 치사하게! 굿! 빠사아! 굿면제샷이다 후! 빠사아! 머리 들어와 굿면제 빠사아! 턱주가리에 써너버베치 유 마더파더 턱주가리 새 장비 획득 어 이제 로프로 감싸진 무거운 물질 잡아당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존에 할 수 있는거 아닌가. 무슨 차이지 한번 해보ο 오ㅎㅎㅎ 이거 뭐야 이거 오오오오!!! 쪘는데? 아니 이거 나중에 타고 막 움직일 수 있는거 아니야? 해보자 호하핰 이거 뭐야 이거 오오오오어어 그쩌는데? 2분정보소 이거 아침에 타고 막 움직일 수도 있는거 아냐? 지금 뭐야 우리가 타고 온 배인데 우리가 아장내는 거 같은데 네, 내가 보기엔 방금 적팀이 지금까지 쪼갠거보다 우리가 방금 그거 한방으로 쪼갠게 더 큰거 같거든요 계세요 우리 방인가? 쌤이네요 쌤이랑 쌤네 엄마인가 언니인가 뭐 그런 사람인거 같은데 설마 나라는 아니겠지? 아 근데 거울 보면 안돼 뒤에 뭐 오기 마련이야 그러면 어머 얘 피부 상한거 봐 죄송한 넌 안살아있다 이거 이거 지금 라라 크로프트 얼굴이 너무 아련하지 않아요? 나 너무 안타까워 게임하면서 근데 이 여자가 죽인 수를 생각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마냥 저 여... 저 여 머리도 다 가정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일텐데 뭐야 다쳤네? 어! 아따가! 아! 그래서 다ㄹㄹ! 아! 잘하는거야? 뭐하고 있어? 괜찮으니? 여기가 가버려둔! 이번엔 리허하네 리허하네 추상자가 가진거 에이 일어봐 일단 여기다 뭐 매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랑 이거랑 맞춰보자 둘이 맞추면 되겠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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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걸 따라 이게 따라서 움직이니까 여기서 이걸 다시 일로 이렇게 찌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퍼즐을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랑 이거랑 맞춰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추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 아직 왔다가 아이 치치라마 어쨌든 내가 상호작용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크레인을 사다리로 이용할 거긴 한데 일단 여기 때려오죠 여기다가 뭐 걸 수 없나 이거 안 걸리네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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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아하아 매달림이 밀리는구나 이리로 와 이렇게 하고 여기로 밀고 이쪽으로 땡기고 저쪽으로 밀고 이거를 이쪽으로 땡긴 다음에 아 아아 아 이거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하고 이거를 이쪽에서 일로 밀면 되죠 호잇 아, 역시 차스가 지는 캠 비켜! 비켜! 그리고 아, 이걸 다시 아, 다시 데려가야 되네 여기 죽으려 한다, 빨리 가야겠다 딱 당기고 뭐지? 메달리! 됐어 그리고 이걸로 공격! 가라!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땡겨버리면은 으으으으으으아앗 됐다 죽었나요? 다 살아있네요 아 왜 죽은척하냐 이씨 참아 씨끼야 캐시크 아 설마 얘까지? 너는? 내가 이렇게 히어로가 야 고자 저거 얻으려고 여기까지 이제 멍청아 왜 얼굴 눌린거야 가만히 없다 얘네는 그쵸 살아날 방법은 없을 것 같네요 알렉스가 아 라나가 또 죽였어 라나가 또 죽였어 왜 착한 애들만 죽냐 쓸모없는 애들 아 조나는 살아있네요 다행히 그쵸 쓸모없는 레이에스나 이런 애들은 살아있고 아름다운 아 아름다운 띠용? 이렇게 갈라던 게 아닌데 원래 나는 저기 노프 연결해서 갈라고 한 건데 이렇게 가는 거구나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항해인지인가 봐 그러니까 대체 몇 척의 배가 난파된 거야? 적어도 한 30척은 난파됐나 본데 그쵸? 이 정도면 사람들 실종돼서 한 번은 찾아봤겠다 이 무덤에 가면 폭풍을 조종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봐 여기 거기네 버그 그쵸? 기억해요 님들? 님들이 버그 아니라고 옮기던데 아 제가 뒤끝이 있는 건 아니고 버그였는데 버그 아니라고 하긴 되네 아 뭐지? 빠져나왔네 이번엔 버그인가? 아 뭐지? 이상하네 어 뭐야? 맛있게 생겼다? 양파인가? 이거 뭐야? 맛있게 생겼다? 양파인가? 아니죠 이거 버그가 나쁜 거죠 그쵸? 기억해요 님들 버그? 혹시? 아니죠 이거 버그가 나쁜 거죠 그쵸? 기억해요 님들 버그? 혹시? 이거 버그가 나쁜 겁니다 어디로 가지? 부실 수 있겠다 이거? 이거 컴파운드 보이잖아 이거 컴파운드 보는데? 오오 아...씨 깜짝 놀랐네 호우씨 으허이허이 으이 재밌겠다 이거 하면은 돌아갈게요 무섭네요 어? 허그아아아 고맙습니다.